대한제국은 처음이라 모든 게 참 동화 속 같네요 나 지금 연애 중이야 사실 확인하셨습니까? 루나라는 여자는 잡았습니까? 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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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나예요 얘가 형님 나 믿어? 믿어? 어쩐지 일어날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무슨 일이 있어? 일본의 심상태하는 움직임에 가만 안 된다고 태풍이 올 모양이네요 그가 이 모든 일의 시작이거나 전쟁입니다 끝일 테니까 명하십시오 폐야 밥살내겠습니다 경고사격 발포